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샷 쥐디입니다. 저는 이번 주에 친구들이랑 놀러도 나가고 그리고 과 MT도 가고 그리고 과 소모의 활동도 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저의 또 다른 느낌의 대학교 라이프를 한번 브이로그를 통해 보러 가보실까요? 오히려 의료 소송에서는 환자가 의료계를 이기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점점 MBTI의 애님사람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애님사람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이거 왜 찍는 거야? 나 이거 왜 찍게 맞춰봐. 우리 밥 먹고 나 이거 까박이 조금 있다가 너 뭐 사야 또 그래? 밥 먹고 같이 갈게. 이번엔 진짜 들어간 거야. 진짜로? 너 진짜야? 아직 안 올라갔어. 바로 좋아요 하고 택배 부대. 너 봐서 닉네임 뭐야? 닉네임이니까. 닉네임 뭐야? 닉네임 맞춰봐. 두 글자야? 응 두 글자야. 이거 얼마 안 안 돼 별명 그릇이 지어달라는 거야? 그래서 근데 얘가 말도 안 되는 게임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. 뭐죠? 준타이버. 이런 걸 지어주는 거야. 그래서 잘 맞춰봐. 그럼 라라 타이버 잘 맞출게 라라 해줘. 아니 이미 다 끝났어 끝났어. 주가 들어가? 어 맞아. 근데 토끼랑 관련 있어. 주디. 근데 주디. 괜찮다. 어 안녕. 우리 새내기예요. 우리 새내기예요. 왜 부끄러워해? 너네 안 나와요. 너네 안 나와. 원한다면 나와도 되지. 아니 출연시켜줘. 출연하고 싶어? 우리 2,3번대라고. 우리 2,3번대? 이게 뭐 하는 거야? 그 1억이에요. 대박이야? 학생회관 식당입니다. 인사했을게. 응. 근데 이게 천 원이면 진짜. 응. 해줘야 해줘. 너는 얼마였니? 5,500원. 학교 한번 탈출하려고 그래도 또 산을 타야 돼 우리. 이거는 좀 본격적인데. 너무 좋아. 저저저저. 저저저저. 아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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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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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예쁘다. 아니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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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급 패드 중에 제일 낮지 않냐? 신급 패드 중에 제일 낮지 않냐? 신급 패드 중에 제일 낮지 않을까?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낫긴 해 와 진짜 너무 좋은데? 거의 다 틀린 초코 크림 치즈 시나몬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이 구화시켰다 아니 이게 얼음을 이걸 쓰네 천재야 천재야 천재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먹는거죠? 맛있겠다 뭔가 나 지금 딱 이 라이퍼가 내 대학 로망이었어 나 요즘 진짜 대학 라이퍼야 진짜 우짐이 있다 내 얼굴 보면서 그리는 거야? 어 근데 되게 느낌이 있는데? 아니 약간 이렇게 성큼성큼 그리는 것부터가 재능이 있어 아주 잘 그려 되게 짧지? 귀엽지? 나 이거 너무 좋아 귀엽다 추운데? 날씨가 와서 처음엔 날쓰려 약간 이런 감성 포토 아니야 너 닉 잘 어울려 아니야 아 머리 걸렸어 어? 저거 해겹 해봐 풀어줘 아이고 아이고 머리 아파다 야 어디가 원래 그냥 다른 곳에 가보자 가자 너무 좋아 야 우리가 전세인 것 같은데? 여기 우리 집 병원이야 아 저... 여기가 우리 집 별채 여기가 본관 여기가 이제 식사실 여기가 내 놀이터 저 뒤에 보이는... 아 여기가 내 그 군대 내 군대 군대 오늘 신나 보이시네요 오늘 좀 많이 신나요 약간 엠티바이브 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놀러 나와서 진짜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야 오늘 누구 만나시나요? 혹시 조금 큐티 하시네요 근데 하루 종일 너네랑 같이 있었잖아 약간 이 감성 진짜... 아 이게 시티컵이야? 야 아... 아... 학교에서 맨날... 학교에서 맨날... 우리 맨날... 물은 일 하나 이렇게 풀려가지고... 어... 애들이 아무리 아무리 얘기해도... 알빵 뭐... 어쩌라고... 이 마인드야... 맞아... 빠이빠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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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파이밍을 기울이는 중 집에서 또 할 수 있을까? 욕을 나아도 잘 못해 자식 물에 한 번 더 집에서 같이 왔어요 집에서 온 일을 하려고 여기가 또 사는 일을 날라 백성.. 아니 백성배원 백성배원 이삼 MC입니다 우리 이삼 학번이에요 붓 맛있겠다 흠 힘드네요 이거 다 누가 자른거야? 대박 대박 우리 과장님 마늘을 자르고 아까 눈물 날 뻔 아까 눈물 날 뻔 눈물여서 김 전직 태권 손수 미끄러워 태권소녀 김태민 야 하 하 하 하 하 하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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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밥 못 써도 돼 여기도 익히 시키지나요? 차에 집안에 술 남는 거 있지? 술? 술이야? 햇주를 따라하는 기영이를 따라했어 둘이 밥은 나를 먹어 둘이 밥은 나를 먹어 나 많이 먹고 싶어 우리의 냠냠 야 주지의 메달 셀덩의 메달 셀덩의 메달 나 주지의 고기 메달 하 잘 먹겠습니다 뱃뱃뱃 뱃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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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인아 나 약간 쫄려 하 하 두위드 해볼까 안 뜨거운 거야? 안 뜨거워 벌써 반질반질해졌네 그쵸 반질반질해졌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좀 괜찮은데? 괜찮아 아 얘들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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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디의 풋살 주디의 풋살 주디의 오른발 여기로 들어가면 돼 주디의 패스 선수 입장 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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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해병대 야 누가 우리 셀럽 야 누가 우리 셀럽 주디의 공맞기 주디의 아파하기 주디 주디 주디의 머리 주디의 헤딩 이렇게 내려줘 하나 둘 셋 얘네 계속 내려갈 듯 이렇게 하고 우리 반대쪽도 절대 안 돼 지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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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일반 리크 진행하게 된 우리 지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할 건데 하나 둘 셋 야 야 왜 이렇게 너무 어울린다 아니 너무 어울린다 맞는데? 왜 이렇게 아니 왜 아니 아로가 세 박자 될게 왜 배달 완료 잠 konkur Flat 정율대 기함자네 정율대 기함자네 Management 알 뭐야 무슨 자세 이 list 이 pregunt؟ 무슨 자세 이 לunya 점진한 사람이네 자세 삼야 이 지방 맞어 두번 지방 한 잔에 지방 한 잔에 태민아 이거 설명해줘 샤? 샤? 오! 잘했는데? 이게 약간 이거잖아 입술감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? 아! 됐다 이거 문법을 주면서 선제 아니야? 선제? 내가 맛 좀 봐야겠어 독이 들어오는 거 이게 왜 나왔나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초코묵이 더 맛있거든요 서수연의 먹방에 더 개운이 바이 바이바이 별 보이겠다 별 보여? 별 꽃무늬 보네 별 꽃무늬 보네 제가 오늘 일요일인데 학교를 왜 왔냐면요 저희 과 배드민턴 선 모임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학교에 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왜 이래요? 여기있어! 아 귀여워 오케이 저들은 왜 버렸을지? 저들은 우릴 두가지 있지 않네 그냥 우리를 보내는다 좋아 좋아 바꾸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위험 고구멍 스크립 도전 스크립 스크립 감사합니다.